안녕하세요 쌍마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작년에 영호가 완전히 분해하여 청소 후 사용했던 에어컨이라 비교적 깨끗할 거라 예상했던 쌍마 대략 8개월이 지난 지금 에어컨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여 에어컨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럼 즐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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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께 유년이 심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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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하면 끝나 청구기 이렇게 가졌다 리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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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다 먹어볼까? 오늘 이거라는데? 오 자 네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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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집어. 얼른 집어. 엄마 뭐해? 엄마 뭐해? 엄마야 엄마 이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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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갈게 우리 엄마 타고 있어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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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으면 더 궁금하지? 있지? 있지? 회전꽃은 문자랍니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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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온도 18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오 시원하네 에어컨은 됐다 아이고 못생겼어 아이고 못생겼어 아이고 못생겼어 이러붙게 짜아 위기에 어? 어? 이때씨가 위험하다. 잠깐! 응! 으응 그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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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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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